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라인에서 계속해서 뭔가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던 것들을 매수가를 조금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구간에서 한번 좀 자유롭게 매매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이라든지 여기 라인이라든지 그렇게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좀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따진다고 했을 땐 32,500원, 35,000원, 37,500원 이런 쪽으로 해서 분할로다가 매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크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땐 여기는 뭐예요? 이건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에서 상단에 와갖고 밀려내려서 하단까지 와야 되는데 얘가 시장이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누우면서 이 상단 언저리나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들어갔고 수익실현을 했고 수익실현을 했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얘가 밀려 내려가면 어디예요? 25,000원 라인을 이탈하면 여기서는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걸 버티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면 우리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하단에 왔으면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가 여기서 보여줬죠. 이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땡큐이겠지만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평단이 이 정도가 여기까지 이 매수 물량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평단이 이 언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쪽에서는 특별하게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있죠.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결과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가 만들었던 니콜라 사모니드를 기반으로 했던 뭐 CPV03인가요? 아무튼 COV03인가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프티를 좀 만들었던 필요했던 그 원료들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갖고 돈을 버는가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나와서 올라가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했죠? 정리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와지고 있는 거 최근에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대신에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이 메말렸어요. 이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기관들보다는 일단 외국인들의 물량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연결 실적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가 실적이 좋다?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니콜라 3ID를 기반으로 했던 제프티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했던 기술 이전 이것들이 대박을 친다라고 하면 이 오랜 빨간색들이 언젠간 플러스 검은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